왜 그렇게 만들었고 아무도 모르겠어요 밥부터 좀 씌워 살았잖아 누구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지금이라도 남편분 찾아갈래요 가서 사죄 드려야죠 몸은 좀 어때요? 힘들면 답장하지 않아도 돼요 지우기가 행복해 보이는 거 같지가 않아서 편안해 보이지도 않고 왜요? 나양인 나와! 내가 저 어디를 빼돌린 거야? 당신이 내 딸한테 얘기했습니까? 산모 사망했단 얘기요? 왜요?